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걸 해볼거냐면 삼성 이상 확정 가차 10장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삼성 이상 가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처음에 계정을 생성했을 때 이제 7일 보상으로 하나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사냥 주고 복귀 유저보상 맞나? 복귀 유저보상으로 주는지 다른 가차 티켓인지 삼성 티켓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로 주고 미셸 토큰 300개 이렇게 해서 수급이 가능했었습니다 오늘 할 것은 삼성 확정 티켓 1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간에 따라서 매번 종류가 다릅니다 하지만 매번 갱신을 통해서 통상 카드가 추가로 넘어오는 방식이고요 4성이 10% 삼성이 90% 해가지고 1대 9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성 같은 경우에는 개당 0.058%의 확률을 현재 지니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매번 바뀔 수도 있으니까 매번 같이 하실 때 같이 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차도 생각을 해봤는데 운이 없어가지고 한번에 까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지개가 뜰 줄 알았는데 자 갑시다 아 사운드 안 켰다 잠시만 죄송해요 사운드 안 켰네 사운드 안 켰네 삼성 자 아 설마 한장도 안 드나 스킵해도 안 되잖아 아 설마 한장도 안 나오냐 한장도 안 나오냐 잠깐만 한 장도 안나오냐? 한 장! 멘트 칠 말 없으니까 아웃 들어 켜주세요